우리 기재부의 세제실장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말이죠. 분명히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식이나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나름대로 반성하는 기미나 이런 행태를 가진 공직자가 있다는 게 저는 참 우아스럽습니다. 우리 위원장님이 이런 공직자 이거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? 아니 농식품부에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못해서 그 내용이 미비하면 그걸 제대로 보완해서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앞으로도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공직자 이거 이미 책임을 추궁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책임을 좀 추궁해 주시기 바랍니다.